서울시가 휠체어를 탄 이동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찾기에 나섭니다. 시는 이달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울 전역의 식당, 카페, 공원, 종교시설, 공공기관에서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와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여자에게는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제공됩니다. 시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구축한 후 올 연말까지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